1.09% 조금 어려운 편이죠? 30초 일단은 클리어 시간은 짧아요 아 역시 이 카이조맵이구만 이거는 내가 높이 뛰면 구름 위로 올라가니까 살짝살짝 살짝살짝 아 이거 죽나 이거? 요거는 요 끝에 쪽에서 가만히 마지막에 한번 세게 쳐주고요 요거는 셸점프인데 요렇게 올라가도 됩니다 이렇게 된거 어쩔수 없이 셸점프를 가볼까? 아! 아우 친절하게 중간 세이브가 바로 또 그냥 음? 아 깔끔한데? 아 잠깐만 설마 또? 아 이거는 조금 아 웬일이야? 아 그럼 왜 했는데? 아 그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